전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음 자 난 우 안해줘 난 우에 우 안해줘 난 우에 우 안해줘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요대 축제는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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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산다 메시지를 담은 아주 달콤한 노래입니다 겨울에 더 즐길 수 있는 노래 선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맛보기로 한 애인이 있니? 없습니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있니? 제가 이상형 누구야? 아이유선민 아이유 맞추셨으니까 1등 올라가요? 1등까지요? 아이유선민 아이유선민 아니 신씨 다 했다 신씨 다 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문담보기까지는 호연스러웠구나 도전! 한 둘 셋! 자, 한 둘 셋! 둘 셋! 공식이 그냥 봤습니다. 왜 그래? 저... 저... 생일 때 남자이고 싶어요? 안 될래? 안 될래? 내 친구... 내 친구 어디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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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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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북북북-끄 그래 너 때문에 유 어떻게 이렇게 막 HIPHOP 뮤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HIPHOP 뮤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냐고 아니 너 어떻게 오늘 마니 문에 빛땀 눈물 파이어 자 질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연들도 어서 트와이스의 곡을 소개해 주세요 함락 T.A.T.O. 너무해. 너무해. 둘, 셋.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사과, 딸기, 수박, 체리, 석류. 도전! 에이,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어때요? 랩6 분들의 매력 발상보다 못해요. 탈락. 도전! 불차오르네, 파이어. 네, 바로 C스타 총 득표수 5만 6천 5백 8십 9표로. 네, 3위 자리에 올라.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우,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손이랑 엉덩이에 힘을 주고 내려가면 골반이 틀어지는 것까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엉덩이가 손끝이랑 일자를 유지하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마지막에 꼬리뼈를 말아서 힙을 수축하는 것. 자, 거기서 싹 만세 유지하세요. 자, 만세라. 뒷꿈치 누르세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천천히. 한 명의 nom 27시 삼십이. doc-. 엉덩이가 출발을 잘 입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최대한 스펀지 나누고 중. 두 명의 목소리만의 점이 내려가서 바로 그 지상에 맞춘다. 더 힘에 맞춘다. fold-. 우린 자리를 피해 나라 꽃이 찾아 나라 사마귀를 피해 나라 꽃이 찾아 나라 꽃들은 사랑을 전하는 나비 월라스토리, GIRLS 월라스토리, GIRLS 허리, 자리, 가슴, 가슴 그리고 끝까지만 못라 그리고 끝까지만 못라 예 드디어 들어왔어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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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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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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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라고요? 네 알아요 지민이 잘생겼다 알아요 알아요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어요 정말 빠리 타임이네요 우리 갈대 주체 치킨이 왔어요 치킨이 왔어요 선생님 같이 다 같이 앉아서 치킨을 시켰어요 아 치킨이요? 저거요?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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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너무 존경합니다 아 아 그렇죠 이런 말들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 마무리 응 다른 IDs 안은 주 수Al 네 호소 한 한 내가 날 곧 저의 내가 내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할 수 내 거 할 수 예뻐 보이나요? 그래서 저도 본업 하고 왔습니다 어라 슈가 너의 자신감은 어디 갔니? 비이는 얼음이고 전국인 부끄럼에 돌고 이래서 너희 제대로 촬영이나 하겠어? 응 저 불 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마이갓 소리가 좋아 마이갓 지금 만나봐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눈 안 보여 눈 1개가 안 보여 더 보내주실 거에요 지금 진짜 눈 하려나가고 있어 세상 세상에 정국씨 어디 아파요? 정국이 쿵했죠? 신쿵했죠? 신쿵한 사랑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환영호연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피웠어 아니요 진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아이고 어떡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옆에서 자리 끌어준 스페셜 엠씨 진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집 되도록 말씀하십시오 driven 시간데